한국의 언론자유가 1년 만에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세계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4 세계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자유는 1년 만에 47위에서 62위로 15계단 추락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 22계단이 떨어진 뒤로 가장 큰 폭의 순위 하락입니다. 앞서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역대 최고인 31위를 기록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69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 2016년엔 역대 최저인 7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는 41위에서 43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7위로 다소 떨어진 결과가 나왔다가 1년 만에 62대로 접어든 겁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부터 양호함, 문제있음, 나쁨, 매우 나쁨까지 5그룹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양호에 포함됐던 한국의 언론자유는 올해의 세 번째 그룹인 문제있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 상황과 관련해 언론자유를 개선해왔던 몇몇 나라에도 다시 검열이 시작됐다며 한국 일부 언론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의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공영방송 기자들을 고발했다거나 법률상 공영방송 임원 인사에 정부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 편집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집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55위, 일본은 72등을 기록했으며 중국은 172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웨덴이 1, 2, 3위를 지키면서 대체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